안녕하세요 난쟁이TV 입니다 하우스난실에 와서 물을 관출을 하구요 오늘은 배양중인 요거는 무명품이구요 직접 철안을 했는데 두화변 좋은 장단엽성 두화변 입니다 우선 꽃반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모총에 이렇게 보시면은 치마입이구요 치마입에도 반성을 이렇게 띄고 있구요 꽃반처럼 입장이 이렇게 입 끝이 완전 가위로 오린것 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입마다 이렇게 완전히 찝혀 있구요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구요 다 그렇게 골이 깊으며 입이 찝혀 있고 우선 육질이 좋다보니까 입협성을 서가지고 한 30cm 가까이 25cm 가 넘는데 처짐이 없고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두화변으로서는 좋은 두화변으로 생각이 들구요 어 요거에 모총이 하나 전진총이 작년에 두개가 달렸었는데 어 요거는 하나가 하나는 성장하다 말았습니다 성장하다 말았고 요거는 작년 작년 초기죠 이 작년 초기도 이렇게 꽃반처럼 이렇게 들어가고 있었어요 꽃반처럼 들어가지고 모양을 모총하고 거의 흡사하게 이렇게 이렇게 입 끝도 이렇게 짝편이죠 짝편에 입 끝이 이렇게 바늘코처럼 이렇게 연미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색화들은 서삼반 개체에서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삼반 개체로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무늬를 약간 띄고 나오는것 같네요 어 신화가 오늘도 올해도 신화가 이렇게 두 군데가 이렇게 달렸는데요 두군데가 이렇게 달렸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삼반성인 잎들이 연미가 많이 지죠 연미가 이 끝으로 바늘코처럼 생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삼반성 잎들은 이 끝으로 거치 끝부분에 거치가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서삼반 개체로 보여지네요 지금 나와지는건 여기에서 이제 서삼반 개체에서 두하변의 색두를 기대해보는 그런 품종입니다 꽃을 볼 수 있을 때까지 배양을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요거는 저희 지역에서 체라난 서반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옆에 있는 요거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 요 지금 오티바를 좀 도포를 했습니다 오티바하고 톱신을 이렇게 톱신 패스트 아 요렇게 도포를 했어요 어 이렇게 도포한 이유는 어 이게 이제 진주에서 제가 체라난 품종이거든요 진주에서 체라난 품종인데 이 끝으로 서반이 많이 몰려 있어서 타들어갈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도포를 했는데요 좀 너무 많이 도포를 했나 보네요 제가 조금 닦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이 끝으로 서반이 많이 몰려있고 황이 황기가 많았기 때문에 타들어가지 말라고 오티바하고 톱신을 사용해서 이렇게 도포를 했는데 어 요거하고 똑같은 개체였죠 예 저희 지역에서 나온 이 품종입니다 이거는 저희 지역에서 나온 품종 인데요 어 저희 지역에서 나온 요 개체도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제 신화가 붙어서 신화를 보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신화는 그냥 섭니다서 신화 출하 시에는 서반이 아니고 이렇게 서로 올라가요 이렇게 서로 올라갔다가 햇빛이 노출을 많이 받으면 이렇게 반을 뜁니다 서반이 이렇게 정말 서반이 화려하게 들어가요 이런식으로 그러면서 이 끝으로 반이 몰리는 그런 개체라서 제가 저희 지역에 체라난 품종을 같은 밭자리 난초죠 같은 밭자리 난초를 저희 집에서 베란다에서 배양하는 개체는 완전 그냥 아롱이처럼 요 서로 나와서 아롱이처럼만 남습니다 아롱이처럼만 남는데 어 요렇게 햇빛이 좀 일조량 하우스에서 그 제가 체라는 작년에 체란에서 하우스에서 배양을 한 난초는 이렇게 서반보다는 서호반에 더 가까울 정도로 무늬가 화려합니다 이렇게 녹이 있어서 타고 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무늬가 화려하게 황도 아니고 백도 아니고 근데 황에 가깝다고 보여지네요 앞뒤로 무늬가 화려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색화도 지금 기대를 해보고요 색화가 아니더라도 어 요게 이제 이런식으로 햇빛을 받아서 고정으로 고정이 된다면 생강촉에서 이제 요정도 키가 좀 많이 자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입도 발전을 하고 세력이 붙으면 정말 좋은 종자의 서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정말 화려합니다 서반이 이렇게 입마다 서반이 이렇게 잘 들어있고요 여배적 가치로도 꽃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여배적 가치로도 충분히 좋은 서반이 될 것 같은 그런 종자입니다 그래서 햇빛을 요것도 요 개체도 음 요렇게 타는 서반이라면 햇빛을 좀 조정을 해줘야 될 품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렇게 합식을 해놓은 상태인데 요게 이제 지금 생강촉이기 때문에 어떻게 발전을 할지 모릅니다 이게 타들어가는 서반이 아니라면 타들이지만 않는다면 여기 체란할 당시에 뿌리가 두가닥이었는데 뿌리 자체가 이제 닭발처럼 우동뿌리로 짧게 형성을 해서 좀 짧은 뿌리였습니다 그래서 내심 지금은 단엽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단엽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변은 상당히 맘에 들고요 무광질이고 이렇게 잔나사지는 살짝씩 살짝씩 들어가주는 그런 개체이기 때문에 다음신화는 많은 발전을 해서 나오기를 희망을 해 봅니다 요렇게 요것도 같은 밭자리단체인데요 톱신페스트가 너무 두껍게 뭉쳐져서 조금 닦아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오늘은 영상을 여기까지 하고요 늦은 밤입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